우리의 친구 차슬이 건물을 다 지어서 이사를 갔어요. 저희 집 바로 옆에 있긴 한데 연결 통로가 없어서 살짝 돌아서 왔어요. 새집에 한번 놀러 갑니다. 아침에도 차슬이 왔었거든요. 놀러 갑니다. 우리 아들 차슬 집에 놀러와서 차슬방에서 이렇게 장난감을 다 끄집어내고 놀고 있어요. 차슬 집이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그런데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돼서 지저분한 게 좀 있긴 한데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. 쾌적하고 창들이 일단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창들이 많아요. 그리고 침대들은 모두 바꾸셨네요. 이렇게 방방마다 이렇게 테이블도 해놨고 침대는 모두 바꾸셨어요. 침대는 모두 바꿔서 각각 방마다 집은 침대는 다 세 거네요. 그리고 옷장은 기존에 쓰던 옷장 같아요. 플라스틱 옷장은 많이 쓰시거든요. 더군다나 바규호는 습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나무 가구는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너무 습해가지고.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플라스틱 쓰는 게 또 경제성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같이 놀아야지. 혼자 놀아. 여기 형아 누나들이랑 같이 놀지. 지금 얘는 이제 첫째 장난감 보고 신난 거예요. 특히 공룡 장난감이 많네요. 우리 한국에 있는 조카 서준이가 보면 좋아하겠어요. 서준이는 저거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공룡이. 그냥 놀아야지. 여기 옥상에 올라왔는데 이 집에 가장 하이라이트예요. 여기 옥상에 보면 이쪽에 위에를 이렇게 일부를 지붕으로 막고 이쪽은 이렇게 터서 지금은 우기고 지금 잠깐 비가 그쳐서 그나마 난데 우기 때 아닐 때는 정말 여기에서 뭐 고기 구워먹고 뭐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. 제가 봤을때 밖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이렇게 지금 하고 2층에도 이렇게 보면 가운데 리빙룸이 있고 또 게스트 침실이 하나 있더라고요.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족관을 꾸며놓으셨어요. 예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예전 집에서는 자세하게 안 들여다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밑에 물고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찼을래도 되게 동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보면은 여기에 여기 밑에 이물고기도 있네요. 그리고 이물고기는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판매하는데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 난폭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늘 한 마리만 담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얘는 다른 물고기랑 붙여놓으면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. 생긴 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뻐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시는데 성격이 굉장히 나쁘고 해서 한 마리가 죽기 전까지는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한 마리만 늘 담겨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아주 예쁜 셀들이 있습니다. 이물고가 저희가 이거는 이거는 정말 불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쁘네요. 쪼가리 같은 것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 신랑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. 이렇게 맨날 여기 올라와 있겠네. 저희 집에서도 테라스 공간을 저희 신랑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3층 공간이 탐이 납니다. 지금 무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온 집안이 다 똑같아요. 지금 온통 빨래입니다. 빨래 빨라서 말려 놓고 왜냐면 빨래 안 마르니까 온 집안이 다 빨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찼을래도 마찬가지네요. 저희는 오늘 빨래방에 빨래를 맡기러 갔는데 저희 침대 시트가 시트를 못 빨아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갖고 와서 옆집 마마나의 세탁기 써서 저희 신랑이 아마 세탁기를 두 번 눌렸나 세 번 눌렸나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참 널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 다 널었을 거예요. 아마 지금은 오늘 출신 메뉴는 베지더블 고기도 들어있어. 아, 생선? 아, 예. I like it. I like it. 생선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이렇게 고추도 있고 맛있습니다. 저희 아들은 지금도 막 수저를 잘 안 먹으려고 손으로 먹는데 얘기 잘 먹는 거 보세요. I like it. 한 15개월 됐는데 이렇게 수저를 잘하는 거 봐.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애가 커요. 아, 이쁘. 이쁘. 큐티걸. 우리 아들. 이 타임입니다. Let's eat. 밥 안 먹는다며? 배고파? 이 아기가 기본적으로 엄청 먹성이 좋네요. 밥그릇을 하도 흘리니까 뺏었더니 막 안 뺏기려고 붙들고 먹성이 엄청 좋습니다. 레즈. 맛있어요? 야미? 야미야미? 아유, 우리 우리 끼 어릴 때 생각난다. 우리 끼도 그랬는데. 음식이 아유, 예뻔다. 예뻐요! 큐그! 큐그! 왜? 아 deeply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 sixty. 아 currencies. 아 ine. 아휴 알. 아휴 알. 아휴 알. 엄마 발이가 나oked. 한글자막 by 한효정